추워요? 아니요, 그니까요. 괜찮습니까? 네. 네, 민성이, 북하 1에 14.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소리 나는 애들 뭐 하는 거 같아요? 아이가... 어. 똑같이 그냥 아이가 소리는 거. 어, 그렇습니까? 계속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이 친구 소리는? 다이스. 다이스. 쓰기는? D, I. D, 아이고, D, I. C, E. C, E. 오케이, 그러면... 음... 이건 뭘까요? 바이스. 바이스. 그러면... 음... 이거는? 라이스. 라이스. 아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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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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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라고 불립니다. 이건? 하이스. 하이크. 하이크. 오케이, 이런 전학들 중에 주사위는 뭐였다? 다이스. 오케이, 주사위는?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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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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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쓰죠? I, C, E. 아까 만나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I는 뭐 중에? I, E, O. 중에서? I. C는 뭐 중에? S, C. 중에서? S.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아이스. 아이스. 다음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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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써볼까요? P, I, N, E.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이건?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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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수의 소리죠?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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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건? 마인. 파인. 마인. 이건? 나인. 나인. 이건?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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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건? 아니. 타인.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텐이고. 텐이고 이건? 타인. 타인. 이건? 타인. 타인. 이건? 샤인. 샤인. 이건? 파인. 파인. 이건? 기뤄트. 어. teeny케치 서인? 사인. 사인. 쌈인. 허미를 살짝VA докä우겠습니다만. guiltyben. 이번 앨범에 대해 맞으면, 이런거의 소리는, ום? 뭐 뭐 즈 즈 나 또는 스 소리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소리납니다 사인 사인 이건 라인 라인 이건 라인 혀가 뒤로 가는 소리가 안들립니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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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혀가 윈니 밑으로 가서 붙습니다 라인 라인 혀가 왜 윈니 밑에 안갑니까 라인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나무는 뭐였다 파인 에잉? 입술이 붙어서 떨어져야지 왜 이런 소리가 납니까 파인이 아니고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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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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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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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바이크 왜 바이크 이 소리가 납니까 쓰기 비 비 에잉 에잉 바이 또 입술이 안 붙습니다 바이크 이렇게 소리 내면 그건 이소리나니깐요 바이크 바이크가 아니고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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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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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p p p b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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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ke pike 얘는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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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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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파이크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는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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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바이크는 어떻게 쓰죠 m i k e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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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오케이 생기들은 뭐다 마이스 어떻게 쓰죠 m i c e 자 마이스는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책 한 권은 책 한 권 책 두 권 이상 books 생제 한 마리 마우스 어 마우스 생제 한 마리 어 마우스 생제 두 마리 이상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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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마우스 이즈가 아니고 마이스 모습이 바뀝니다 자 이런 녀석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렇습니까 연필 한 자루 어 펜서 어 펜서 두 자루 이상 펜서 펜서 전부 다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생지는 생제 한 마리 어 마우스 생제 두 마리 이상 마이스 예처럼 특이한 녀석의 예로써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발 어 푸트 어 푸트 어 푸트 어 푸트 어 푸트 발 두 개 이상 푸트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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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발 하나 어 푸트 어 푸트 어 푸트 발 두 개 이상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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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생제들은 뭐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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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라인 라인은 어떻게 쓰면 되죠 엘 아이 씨 이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다 오 오 마이 얘 C가 아니라 엔 어 소리가 뭐다 라인 라인 효과의 소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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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는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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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얘는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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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은 니가 학교에서 만난 적 있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니 어 아인 파인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잘 지내니까 뭐라 그래요 잘 지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인 파인 파인 아인 파인 아인 파인 난 소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소나무다 아인 파인 난 소나무다 아인 파인 아인 파인 아인 파인 난 잘 지낸다 아인 파인 아인 파인 아인 파인 좋으니까 그래서 선 뭐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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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이크 하이크는 어떻게 쓰죠 하이크 하이크 아인 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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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계속해서 Like 좋아 좋아하다 는 뭐다 Like Like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에요? 어떤 시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 하다니까 당연히 하다시지 무슨 어떤 시입니까? Like Like 그 다음 포도나무 동굴식물 Vine V-I-N-E 그래서 동굴 Vine Vine 오케이 수고했구요 쓰기 시험 잘 쳐주십시오 네